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있는거 읽고 뒤집기 pick, 꺾다, 꺾다, 뭐 고르다 이런 뜻이죠?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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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confused 오우 오우, very good confused confused 에이, 잠깐만요. 모르는 자꾸네 confused 에이, 또 mostly 대개 주로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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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following sentences 오우,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 sentences 또 break 그렇죠, rake 오우 rake rake 응 leaves 나뭇잎들 leaves 아이고 feel 느끼다, 어떤 느낌이 들다 feel feel good tell 말하다 오, 다 넘겼겠네 tell learn 와우, learn 배우다 learn 오케이, 몽땅 다 뒤집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신있는거 또 angry 화가 난 angry 또 tu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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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문장 sentence 와우 문장 단어 word 단어 very good word 민 의미하다 민 fact 와우, 배우 뒤집었어 fact 사실 very good fact 얘네부터 좀 헷갈린다, 그치 예, 이제부터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다 should be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happy 행복해져야만 한다 맞습니까? should be should be be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고 should는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you should go 한복에서 you should go 운동 가야만 돼 should be 되어야만 돼 should be ok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 일단 worried worried 그렇지 worried worried 알고 있었네 worried ok 좀 헷갈렸던 것들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사실 fact fact 걱정스러워하는 worried worried 길 방법 왜 왜 its own food 자기만의 음식 자기 자신의 음식 its own food its own food physul 안타는 불호소 想rome 보기만 들어도 아 이런 things 잘 모르겠고 하나 일단 읽어보세요. 몰라도 Figure out Place Living thing은 생명체죠. 생명체 생명체, 살아있는 것 Living thing 그 다음에 장소 Place 놓다, 두다, place Figure out, 알아내다 Figure out 뭔가를 풀어내다 Figure out 헷갈렸던 것들 세 개 생명체 Living thing 생명체, living thing 그 다음에 생각해내다, 공안해내다 Figure out 배치하다, 두다 Place 그럼 이걸 왜 했는지는 이제 나오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뭐라 뭐라 쓰여있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mostly 배웠네 그치 mostly 뭐였어요? 대개 대개 주로 스토리가 뭐예요? 스토리가 뭐예요? 스토리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what is this story must be about? about은 무슨 뜻이었더라? 혹시 기억나나요? 무엇, 무엇에 대하여? about what is this story must be about? 뭔 뜻일 것 같아요? 왜는 why지? what은 무엇이죠? what is this 이거 무엇이니?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story must be about? 그럼 여기에 주로 나왔네요 이건 뭔가요 우리말로 뭐가 나왔나요 이제 줄 체크했으니까 그렇죠 피플이 뭐한다 그다니 안다 무엇을 위해서 First spring flowers 언제 인 fall 사람들이 뭐한대요 계획으로 하는데요 사람들이 계획한다 First spring flowers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봄꽃을 위한 계획 계획을 한다 플랜한다 언제 인 fall 인 더 폴 같은 말이죠 언제 사람들은 가을에 봄꽃 준비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픽도 배웠다 픽도 배우고 레이크도 배웠어 그치 리그도 배우고 픽이 뭐하다 했지 그럼 People can pick 한번 People can pick 고를 수 있다 꺾을 수 있다 무엇을 그렇죠 이 책에는 사람들이 꽃을 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던가요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던가요 아니죠 이 책에서 이 책에서 mostly about 한 what이 아니죠 People wreck 사람들이 뭐한대요 긁어모으면 되죠 무엇을 언제 사람들이 가을에 나뭇잎을 긁어모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답이 People plan for spring flowers and fall 됐습니까 무슨 flower 볼라고 그렇죠 future flowers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뿌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뿌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뿌리는 뭐 그렇죠 저 양파처럼 생긴 애들은 겨울에 추워도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읽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What is this story must be about 거기에 대한 데다 오케이 이게 주로 나오네요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How does Rex feel? 말하기 읽습니다 How does Rex feel? When he learns Fall is a time to plan for fall OK 무슨 질문이겠어요? How does Rex feel?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How does Rex feel?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How does Rex feel? When he learns 그쵸 그가 배우게 되었을 때 그가 알게 됐을 때 When he learns 렉스가 알게 되었을 때 그니까 렉스가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 안해요 무엇을 알게 됐을 때 How does Rex feel? 아주 제대로 된 적기 적기라 그러죠 적기 그쵸? 적당한 때라는 사실을 렉스 하게 되었을 때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Confused 왜 confused한 기분이 들었죠? 렉스가 계속 얘기하잖아 엄마가 그러지 엄마가 렉스가 뭐라 그래 렉스가 뭐라 그래 기분이 듭니다 렉스 feels 어떤 기분? Confused 렉스는 뭔가 당황스러운 뭔가 혼란스러운 기분이 된단 말이죠 그쵸? 4 다음에 뭐가 오는데 4 다음에 뭐가 올텐데 윈터가 올텐데 윈터에 뭐가 뭐 할리가 없잖아 flowers가 블루밍 할리가 없잖아 그치 그쵸? 꽃이 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마가 For you time to get the outside 그랬더니 But winter is coming 가을은 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밖에서 바빠질 때야 But winter is coming For you time to dig in the dirt 벌써 땅을 파야 될 때야 그랬더니 But winter is coming 왜? 헷갈리니까 왜 그래야 돼 됐습니까? 네 답은 행복했겠습니까? 슬펐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왜 저러시는거지 했겠죠 그렇죠? Don't you stay 했겠죠 왜 다 문제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번째 질문 일단 질문 읽어볼까요 Following sentences tells a fact about flowers Okay Whi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tells a fact about About About이 뭐라 했더라 About 여기에 What is this story mostly about? 이라는 문장이 1번에 있었죠? 1번이 뭐였더라 What is this story mostly about? About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다른 different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몰랐던거 이렇게 쓰면서 쓰면 좀 더 머리에 기억이 남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following sentences가 뭐였어요? 그렇죠 다음 문장들 중 이거 아는 사람 그렇죠 어느 것 선택하라는 얘기죠 다음 문장 중 어느 것이 뭐 해줍니까? tells 해줍니까? 무엇에 대한 무엇을 꽃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죠 그렇죠? 사실과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게 섹트죠 그렇죠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거는 뭐 opinion이죠 의견이죠 그렇습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거 일단 A 읽어볼까요? Should be planted in the farm 이번 읽어볼까요? Tillens are the most beautiful flowers 그 다음에 C 읽어볼까요? Planting bulbs is fun 오케이 자 Should be도 배웠고 그렇죠 어떻게 그럼 bulbs should be planted 가 뭔두실 것 같아요 bulbs should be planted 9분 그렇죠 plant 심다죠 심다 plant 3단 변신 plant pl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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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심다 얘는 심었다 얘는 심었다 심었다 오케이 얘를 보고 선생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별명 붙여줬나요 뭐라고 별명 붙여줬나요 모든 하다씨의 세 번째 녀석은 뭐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씨 내가 나무를 심었어 선생님이 나무를 플랜트 했다고 됩니다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심거진 아 하다씨 심거진 어떤 심거진 그렇죠 심거진 여기가 플랜트 그럼 Bu planted 한 번 뭐예요 Be planted 그럼 Should be planted 한 번 뭐였어요 네 뭐였어요 그렇죠 구구는 심어져야만 합니다 Bubbles Should Be planted 언제? In the fall 그러면 구구는 가을철에 심겨줘야만 한다는건 의견이에요? 사실이에요? Fact죠 이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 사실이 아닌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봅시다 Be Tulips are the most beautiful flowers 무슨 뜻이에요? Tulip은 그렇죠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사실이야 의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난 장미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맞습니까? 난 안개꽃이 제일 아름답던걸 맞습니까? 이런건 사실이 아니죠 C 읽어볼까요 Planting bugs is fun Planting not plant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몇 개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첫번째 뜻 심경 중이다 심경 중이다 심경 중이다 심경 중이다 심는 중이다 심는 것 어떤 심는 중이 두번째 뭐 심는 것 심는 것 그냥 Planting bugs 여기서는 구분을 심는 것은 어떻다 심는 것 그렇죠 그렇죠 구근을 심기 구근 심기는 나무 나무같은 심는 거란 말이죠 어 씨앗 심기가 재밌다 라는건 뭐에요 당연히 의견이 있어요 그 답이 Bubsy planted in the fall 이 답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중 어느 것이 꽃에 대한 사실을 말해줍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tells the fact about flowers? 구근을 심겨줘야만 합니다 Bubsy should be planted 언제 In the fall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번째 녀석 질문 읽어볼까요? How does the Rex feel When he sees Spring flower 자 How does the Rex feel 또 나왔다 그쵸 How does the Rex feel 뭔 뜻이에요?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How does the Rex feel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How does the Rex feel when it sees 에이 웬이 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 안하셨나요? 왠 뒤에 묻는 말이여면 언제 언제 가니 언제 먹니 언제 가니 언제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결국 때에 대한 얘기도 때에 대한 얘기 누가 뭐뭐 할 때 라고 했습니다 몇번째 알려줘요 세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뭔 뜻이에요 when he sees ok he sees 그는 본다 묻는 말이죠 그는 봅니다 아니죠 그럼 얘는 언제에요 누가 뭐뭐 할 때에요 he가 sees 할 때죠 he가 sees 할 때 됐습니까 렉스가 보게 되었을 때 when he sees 무엇을 보게 될 때 the spring flowers 렉스가 sees the spring flowers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기가 언제 언제 열심히 했던 거야 in the fall에 열심히 뭐해서 재밌들 엄마랑 같이 plant for flowers 했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get busy outside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엔 dig in the dirt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엔 뭐 했더라 plant some bugs 했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뭘 느끼겠어요 그렇죠 보람 꽃이 폈을 때 보람 기쁨을 느끼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he feels happ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렉스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how does 렉스 feel 그가 봄꽃을 보게 될 때 when he sees the spring flowers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he feels happy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오케이 listen to this sentence 이 문장을 들어보세요 라는 뜻인데요 좋습니다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포리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the word in this sentence 이것은 우리 본문에서 문장이죠 그렇죠 폴은 뭐다 타임이다 타임은 타임인데 뭐하기 위한 to plant some bugs 하기 위한 그런데 질문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what does the word plant mean in this sentence what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무엇 그렇죠 이거 뭐니 what is this 저거 뭐니 what is that 그렇죠 그러면 what does the word plant 그 단어 뭐 the word 뭐 plant가 what을 뭐하니 mean하니 어디에서 인데스 센텐스에서 이 문장에서 단어 플랜트는 what을 does it mean 의미합니까 플랜트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심다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으세요 그렇죠 식물이란 뜻도 있으세요 또 오 잘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를 위해서 심다란 뜻을 가진 게 뭐냐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A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잉스 It's on food from sunlight 그다음 2번 읽어볼까요 To figure out a way to make or do something To figure out a way figure out 이거 배웠다 그렇지 sunlight 배웠고 living team 배웠고 It's on food 배웠죠 오케이 다음 3번 읽어볼까요 To plant something in the ground so it will grow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To plant place something 어디다가 in the ground 에다가 so it will grow 그럼 담으면 뿐이겠어요 응 그렇죠 place 뭐한다 그렇죠 둔단 말이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말로 둔단 말 둔다 place 뭐를 둔대요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어떤거 어디다가 ground 에다가 땅에다가 그렇습니까 뭔가를 땅에 둡니다 play something in the ground 오케이 그것이 뭐하게 하려고 so it will grow so it will grow grow 뭐하다 그렇죠 뭔가를 땅에다 둔대요 뭐하게 하려고 and they grow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얘기가 뭐예요 뭔가 잘하게 하려고 땅에다 두는 생명을 보고 뭐하다 그래요 심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a living thing 뭐해 일단 living thing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뭐하는 생명체인데 만드는 생명체로 뭘 받는대요 자신의 음식 밥을 도로부터 햇빛을 부터 그럼 얘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러고 그렇죠 이건 식물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플랜트는 플랜트 썸버드는 식물 몇 개의 구분이야 몇 개의 구분을 심다야 그렇죠 플랜트가 갖고 있는 뜻이긴 하지만 이 문장 속의 플랜트의 뜻이 아니죠 얘는 그 다음 figure out the way 이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figure out 뭐한대요 그렇죠 생각해냈대요 뭐를 생각해냈대요 방법은 방법인데 뭐할 방법 만들거나 또는 할 방법 그렇죠 뭔가를 할 방법이나 만들 방법을 생각해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뭐한다 오케이 무슨 계획하다 좋습니까 오케이 얘는 플랜의 영역풀이 있어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축제해 보셨죠 축제해 보셨습니다 승빈이 대답이 없네 승빈이 대답이 없네 승빈이 대답이 없네 어떤 숙제인지 몰라요 응 응 꺼내 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가지고 우리만의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첫 번째 가지고 널 빨리 꺼내 빨리 꺼내 그래 수업 해야되니까 없어 조진대 응 응 응 응 응 못 받았어 어제 나 이거 말고 오케이 어디서 그려도 돼 잃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그렇죠 뭐는 뭐다 fall은 time이다 time은 타임인데 뭐하기 위한 to plan for flowers 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 is the time 이러면 뭐 is the time 뭔가는 때래요 그렇죠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to 뒤에 뭐 뭐 하다를 넣으면 뭐 뭐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는 뭐 지민이가 만들려고 고생했을텐데 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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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have to be wanted by some have to be a free plan to make a snowman plan to? plan to? plan to? plan? plan to make a snowman planned to make a snowman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무슨 말이야 With the reader time to plan make a snowman 어 어 오 할 때 오 좋았어요. 딱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거 만들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 고치게 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겨울은 때란 말이죠 때 때는 때인데 어떤 때 눈사람 만들 때 좀 쉽게 눈사람 만들다 스노우맨 어 스노우맨 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눈사람 만들다 make a snowman 눈사람 만들기 위한 그렇죠 얘는 빠져줘야죠 오케이 겨울은 그때입니다 winter is not time time on time 인데 뭐하기 위한 to make a snowman 이렇게 두개 다 소립니다 오케이 이제 winter is a time to make a snowman winter is a time to make a snowman winter is a time to make a snowman winter는 time이다 time on time인데 뭐하기 위한 time to make a snowman 오케이 자 또 응 준비 뭐할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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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선생님 마음대로 한 번 고쳐주니까 마음대로 dinner is a time to food eat 음식이 먹는다 아 아니 네 네 그 언제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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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인도 맞는데 인 아 이거는 어떨 땐 d라고 아 왜 인디 인디 이라고 하냐 알겠어요 자 얘는 원래는 더 라는 발음이죠 던데요 뒤에 더 뒤에 a e e o u 소리가 나면 d라고 이거 이브닝 할 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에서 방금 얘기한 것 중에 a e e o u 이 소리로 그래서 얘는 인디 이브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옆에다 뭘 하실까 성재다 어 음 저 어제 식사는 뭐 빅사는 뭐 빅사는 뭐 빅사는 인디 이브닝에 뭐 하기 위한 투입 푸드 하기 위한 네 됐습니까 오케이 디노가 끝 저녁때는 저녁때라 iser 타임 다임 인 뭐하기 위한 투 입 푸드 언제 이브닝 이입 전.. 저녁때라는 말을 통째로 익혀서 쓸 때가 되게 많아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때 In the evening 이제 여러분 5학년이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녁때 In the evening, Good evening, Good morning 했었죠 제가 저녁식사 시간이 끝댑니다 Dinner is the time, 타임은 타임인데 뭐하기 위한? To eat food, 언제? In the evening 저녁때 밥을 먹기 위한 시간입니다 좋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또 해볼 사람? 네, 해보세요 괜찮아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봄은? 봄은? 오 To plan a new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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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ester가 뭐겠어요? 네 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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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뭇을 위해 계획하다 plan for plan for a new semester plan for a new semester 새학기 준비하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새학기를 위한 준비를 하다 plan for a new semester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 붙여서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때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오 베리굿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오케이 스프링은 뭐하기 위한 to plan for a new semester 하기 위한 time입니다 오케이 봄은 그때입니다 spring is the time 봄이 그때예요 spring is the time time은 타인데 뭐하기 위한 to plan for a new semester 열심히 찾아왔네요 오케이 얘는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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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첫 번째 패턴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부까지 합쳐서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오 폴은 뭐하기 위한 to plan for flowers 하기 위한 가을은 꽃들은 꽃들을 계획하기 딱 좋은데요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겨울은 눈사람 만들 때예요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저녁 식사 시간은 저녁 때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에요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봄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때예요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와우 선생님 생각해드리도록 훨씬 열심히 다 알아가세요 어? 고생들 한뒤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패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패턴으로 쓰고자 했던 문장은 뭐? winter is coming 이 뜻은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winter is coming 그럼 전부 다 뭐뭐 is coming이야 그럼 너가 오고 있는 중이라 그럴까? 어? 뭐라고? weekend? 아! 좋네 그렇죠 weekend is coming 그렇죠 그럼 뭐? 주말이 오는 중입니다 아이 좋다 그렇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weekend is coming 아! 오케이 또 뭐 해볼까? 시간이 오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오고 spring is coming 오! 벌써 좋네 알겠습니까? 도움이 막 나왔다 spring is coming 뭐라고요? 봄이 오는 중이다 봄이 오고 있어요 spring is coming 또 이번엔 누가 오고 있다고 그럴까? 택배가 오고 있는 중이다 오! 할래요? 아니요 그렇죠 택배가 오고 있는 중이야 the package is coming 땅 갑시다 뭐가 오고 있다고 그럴까? summer is coming 해! 좋네요 어? 오케이! 애미 하나 빠졌네 오케이! 여름이 오고 있어요 summer is coming 자! 천하의 젠도는 더 낫고 있어요 가을 네! 안 돼요 됐습니까? 네! 폴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뭔가가 다가오다 오다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뭐뭐 하는 중이다 를 만드는 거죠 오다는 뭔데? come 아이고 come인데 오고 있는 중인 coming 어떤 시니까? 앞에 be coming is coming are coming am coming 하면 오고 있는 중이다 겨울이 오고 있어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가고 있어요 winter is going 그렇죠 겨울이 가버리고 있어요 winter is going 오케이 주말이 다가오고 있다 신난다 winter 아 weekend is coming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pring is coming 아이고 그러면 곧 여름도 다가오는 중이겠네 summer is coming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패턴으로 쓴 거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가 겨울이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welcome 올 것이다 겨울이 올 겁니다 winter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오케이 어 신빈이 붙여볼래? 오케이 don't you buy buy you okay money buy fucking money 포켓보니 웰컴 윗 윗해피 윗뒤에는 뭐가와야해요? 어떤과 함께가 와야되요? 윗이 뭐뭐와 함께니까 윗뒤에 와야될건 무슨 시? 하다시 윗고 윗컴 가다와 함께 오다와 함께 윗뒤에 와야될건 무슨 시 있어요? 당연히 이웃 씨도 어떤 것과 함께, 누구와 함께고 그럼 해피는 어떤 식이도 안 되는 거예요? With With Happiness 한 번만 누가 오케이 그럼 뭐라고 쓸래? My pocket money will come with happiness 나의 용건은 느낌과 함께 그쵸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돈 받아서 오케이 기분 좋다라는 얘기 하고 싶거든요 오케이 나의 용돈이 올 것입니다 My pocket money will come 뭐와 함께 With happiness 오늘 이름 취소 행복 해피니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준비는 뭐 해볼래?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어? 복 하루 폴루즈 피고 시작하는 거야? 응 폴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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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폴루즈 온난화 볼까요? 열심히 찾아왔는데 왼쪽 꽃가루죠 꽃가루 그렇습니까? 그래서 싫어요? 봄이 오는 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봄이 올 것입니다 Spring will come 꽃가루와 함께 With 폴란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확인 시험 준비해 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